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위한 컴퓨팅 사고력 파이썬입니다. 레벨 3위 여덟번째 과제입니다. 자료 출처의 이북입니다. 교보문고 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컴퓨팅 사고력 레벨 3은 총 17개의 과제로 구성됩니다. 레벨 3위 여덟번째 과제입니다. 문자열 54321을 다음과 같이 출력되도록 코드를 작성하시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5와 4가 함께 출력되고, 이어서 4와 3, 3과 2, 2와 1이 출력됩니다. 문제를 파악합니다. 첫째, 문자열 54321은 제공됩니다. 둘째, 5443321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을 파악합니다. 인풋은, 비터럴로 문자열입니다. 아웃풋은, 5443321입니다. 문제 분해를 합니다. 첫째, 문자열 54321은 제공됩니다. 둘째, 5443321을 다음과 출력합니다. 문자열에서 첫번째, 두번째 문자 5사를 출력합니다. 문자열에서 두번째, 세번째 문자 4사를 출력합니다. 문자열에서 세번째, 네번째 문자 3을 출력합니다. 문자열에서 네번째, 다섯번째 문자 2를 출력합니다. 해결책을 구상합니다. 먼저, 패턴 인식입니다. 1. 문자열 인덱스 가형 1인 문자 54를 출력한다. 2. 문자열 인덱스가 1, 2인 문자 43을 출력한다. 3. 문자열 인덱스가 2, 3인 문자 32를 출력한다. 4. 문자열 인덱스가 34인 문자 21을 출력한다. 문자열 길이 5이므로, 두개 문자씩 출력하면 반복은 4회입니다. 문자열 인덱스 I에서 두개 문자씩 출력합니다. 본격적인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자열 5, 4, 3, 2, 1은 제공됩니다. 둘째, 반복 변수를 0으로 설정합니다. 셋째,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조건은 반복 변수가 문자열 길이 빼기 1보다 작을 동안입니다. 왜냐하면 문자열을 두개씩 추출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문자열에서 인덱스가 반복 변수에서부터 두개 추출합니다. 추출한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반복 변수를 1 증가합니다. 이제는 알고리즘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화살표 기호는 오른쪽의 결과를 왼쪽의 변수에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리터럴 문자열을 변수에 저장합니다. 반복 변수와 I의 0을 설정합니다. 다음은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조건은 I의 값이 문자열 길이에서 1을 뺀 값보다 작을 동안입니다. 다음은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문자열에서 두개의 문자를 추출하여 출력합니다. 여기서 영어 아웃풋은 화면에 출력한다는 것입니다. 반복 변수와 I의 1을 더합니다. 알고리즘을 구조도로 표현했습니다. 문자열을 두개씩 출력하는 모듈은 총 두개의 모듈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듈 1에서는 주어진 문자열을 변수에 저장합니다. 반복 변수와 I의 0을 저장합니다. 모듈 2는 반복 구조입니다. 반복 조건은 I의 값이 문자열 길이에서 1을 뺀 값보다 작을 동안이고 하위 모듈들을 반복 실행합니다. 하위 모듈 2.1에서는 문자열에서 두개의 문자를 추출하여 출력합니다. 하위 모듈 2.2에서는 반복 변수와 I의 1을 더합니다. 알고리즘을 파이썬 코드로 작성했습니다. 주어진 문자열을 대입연산자로 저장하였습니다. 변수 I의 0을 저장하였습니다. while문을 조건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들여쓰기한 부분이 반복되는 코드들입니다. 인덱스 I에서 두개의 문자를 추출하고 한칸의 공백과 함께 프린트 함수로 출력하였습니다. 그리고 I의 값을 1만큼 증가시켰습니다. 알고리즘을 포문으로 작성했습니다. 포문은 반복 변수와 I의 시작 값과 반복 조건과 I의 증가치를 함께 작성합니다. 요점 정리입니다. 문자열에서 부분 문자열을 추출합니다. 두개의 문자가 추출되므로 마지막 추출의 시작 인덱스는 끝에서 두번째입니다. 코드에서 변수의 고정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을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복습과제입니다. 과제와 비슷한 유형입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습과제 풀이는 블로그 낭만독타 코딩랩에 가시면 중3고1 복습과제 풀이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3고1 컴퓨팅 사고력 레벨 3위 여덟번째 과제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